으아악 으아악 여러분 좀 더 힘을 주세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오늘 수업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강성태 선생님이에요 네 벌써부터 질문이 강동태라고 하면 안 되냐고요? 아 강동태라고 하면 안 되냐고요? 맞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응가가 돼 버렸어요 아 지금 냄새가 막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은 저처럼 응가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 수업을 열심히 잘 듣고 난 다음에 그냥 놀기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쵸 여러분들 어떤 수업이든 수업을 듣고 나면은 그 들은 내용을 복습 꼭 한번 해봐야 됩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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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절로 영단어 같은 경우는 공신닷컴에 여러분들이 게임처럼 이렇게 복습을 할 수 있는 영단어 합습기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 한번 활용을 해야겠어요? 하지 말아야겠어요? 아주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시간도 너무 재밌을 거라서 이거 뭐 갈수록 너무 재밌잖아 이거 자꾸 냄새가 자꾸 나잖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어원맵으로 아주 재밌게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오늘 보게 될 어원은 그래프스 바로 이런 어원입니다 그리다 쓰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 뭐가 있죠? 그래프 맞습니다 바로 그래프 그래프 이 어원 자체가 바로 단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걸 보니까 성태가 사과를 4개 가지고 있어요 라마가 사과를 2개 가지고 있고 우리 붕어 친구가 사과 4개 가지고 있고 우리 지금 오로라 친구가 사과를 6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거를 눈에 잘 보이게 그려서 나타낸 게 뭐겠습니까? 바로바로 그래프 훌륭한 친구예요 저 친구 상 줘야 됩니다 지금 상 네 조금만 더 하는 거 지켜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바로 그 그래프 이게 이 어원에서 나온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알기 때문에 다음 나오는 단어들도 이제부터 너무 쉬워집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나온 거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포로그랩 자 이거는 바로 사진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이 포로 이거는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어원이에요 빛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진이 맨 처음 탄생했을 때를 볼게요 그 전에는 무조건 사진 대신 다 그려야 됐거든요 사진을 처음 딱 사람들이 보니까 이것도 그냥 그림인 것처럼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다라는 어원이 들어가게 된 거고요 사진 자체가 빛의 원리를 이용해서 나중에 이거 과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 보여지는 광경이 실제로 거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다라는 뜻에서 나왔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약간 단어가 길잖아요 포로그랩 이게 너무 길어 근데 우리 사진 너무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학생 포토 훌륭한 친구 너무 훌륭한 친구라서 춤이 막 저절로 나오고 있어요 이건 지금 응가 댄스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포토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가 원래는 이 단어였던 거죠 자 그리고 그래프에서 나온 또 다른 단어 여러분 grammar 하면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아니 이렇게 훌륭한 책이 등장을 해줬어요 지금 깜짝 출연을 해주었는데요 우리나라 영문법 책 중에 1위를 찍은 바로 그 책입니다 너무 지금 대놓고 표지가 너무 크다 이거 어쨌든 여러분 이 문법을 grammar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프라는 이 어원이 grammar로 발음이 살짝 좀 바뀐 겁니다 근데 왜 그리다 쓰다 이게 grammar 의미가 됐을까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문법 자체가 뭐냐면 문장이나 문단을 쓰는 방법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쓰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래프에서 문법이란 단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 같은 응가도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여러분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은 이런 강성태 응가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태 선생님 맛있는 것도 사주고 먹이도 주고 풀도 뜯어서 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grammar 이 단어까지 봤고요 이 그래프에서 나온 또 다른 단어 auto-graph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 그래프는 뭐 그리다 쓰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auto 이건 뭐냐면 auto 자동이란 뜻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를 말할 때 automobile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동 말 그대로 자동으로 움직인다 그 뜻에서 나온 단어니까 자동 스스로 뭔가를 쓴다는 의미예요 내 스스로 뭔가 내 이름을 썼다 내 자신을 썼다 해서 사인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약간 의미가 그냥 일반적인 사인과는 사실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사인은 signature 이렇게 별도의 단어가 있고요 이 auto-graph은 누가 한 사인을 말하느냐 바로 이 강성태 선생님처럼 유명한 사람, 인기 많은 사람, 이렇게 아주 잘 나가는 사람 왜 반응이 없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사인을 auto-graph이라고 해요 일반 사람들의 서명은 signature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래프에서 나온 이 단어 여러분 이 단어 본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program 이게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계획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많이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됐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TV도 없고 영화도 없고 우리가 뭔가 공연을 보는 거는 연극이나 아니면 연주회 같은 거 밖에 없었거든요 자 요게 저절로 영단어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음악회 같은 데를 보러 갔을 때 우리가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으로 다음 연주할 곡이 뭐지? 이런 거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 앞에다가 식순, 연주의 순서들을 이렇게 쭉 써놨어요 그래서 program 할 때 gram은 쓴다는 의미고 pro는 앞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뭐가 있는지 그걸 앞에다가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걸 의미하게 된 거고 이제 텔레비전도 발명이 되고 영화도 발명이 되고 하면서 그런 TV가 언제 나오는지 그런 어떤 계획도 program이라고 표현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단어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programmer라는 단어인데요 자 program이라는 그 단어에 er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런 게 붙으면 이 뜻이 어떻게 되냐 뭐뭐 하는 사람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rogram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그 뜻이 programmer가 된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아나요? 우리 친구 그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로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계획을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짜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로봇이 그 계획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다 그런 프로그래머 분들이 감사하게도 계획을 다 짜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자 선생님이 벌써부터 네 이게 제일 덥다 지난번 붕어보다 응가가 최고 더워요 왠지 모르겠어요 큰일 났습니다 벌써부터 땀이 나고 비웃듯이 흘러요 어 우리 친구 질문 있나요? EI 직업에 붙은 거 디자이너, 엔지니어, 닥쳐, 닥쳐, 닥쳐 디자이너 닥쳐, 엔지니어 엔지니어 아주 훌륭한 친구예요 우리 친구 끝나고 선생님이 깨물어 줄게요 자 그래서 그래프에서 나온 또 다른 단어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biography 자 요 단어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바이오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바이오는 뭔가 생물, 생명 이런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한테 쓰면 어떤 인생을 뜻해요 인생 삶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을 그렸다 썼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분이 누구시야죠?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의 어떤 삶을 썼다 그래서 전기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나온 또 다른 단어를 이렇게 보면은 이건 아까 나왔던 단어에 앞에다가 어로 요게 붙었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어로 이런 게 앞에 붙으면은 어떤 뜻의 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그쵸? 스스로, 자동으로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이 뒤에는 전기라는 뜻이고 앞에 스스로라는 뜻이 붙었어요 그래서 전기인데 내 스스로 쓴 그런 전기를 바로 자서전이라고 합니다 이 자자가 스스로 자자예요 한자로 치면요 지금 여러분들 느낌이, 느낌이, 느낌이 빡 왔어요 그래서 autobiography 요 단어는 자서전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그래프에서 나온 단어들 이번 시간에도 너무 재밌게 너무 잘하잖아 이거 선생님이 이젠 정말 응가가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서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잘한 만큼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단어들 단어 학습기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 강의에는 더 재밌는 내용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게임 같은 내용 정말 게임의 일부가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 뜨겁게 호응해 주시면 다음 강의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어우 진짜 이건 정말 응가가 되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